네 정치구력에서 나오는 통찰 정치권 더 깊은 이야기 들어가 보겠습니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선철 소장 화이팅 서로 간에 해남 완도 상황은 좋습니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당선될 것 같아요 상대 후보가 국민의힘 한 사람인데 이분이 구수 한 사람이야 아홉 번째 출마를 했어요 상대 후보가 곽봉근 후보? 네 구수 이분도 근데 연세가 좀 많으시더라고요 그렇죠 조선일보에 81세 대 79세 두 올드보이가 나왔다고 하는데 어떻게 됐든 구수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구수한 사람들이 진짜 좀 이상한 사람들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도 구수했잖아요 아니 근데 4년에 한 번씩 나왔으면 36년을 그러면 정치를 하신 거예요? 아마 국회의원은 여덟 번째 나왔는데 군수인가 그런 걸 나왔어요 한 번은 하셨어요? 한 번도 못했죠 군수 지방위원 출마를 했었는데 상습적으로 알아줘야 돼요 돈이 많으신가? 아니 왜 지방에 보면 아니 그러니까 그러신 분들이 아무것도 좀 경제적으로 넉넉지 못하니까 이분 공보물 선관위에서 내버려가지고 보내오잖아요 여기도 사진하고 한 장짜리 있는 그리고 유세차도 그냥 추럭에 자기 혼자 올라가서 하는데 어떻게 됐든 이분이 구수를 했어요 그리고 나는 그래서 야 구수한 사람들은 다 좀 이상하다 윤석열 대통령 좀 이상하잖아요 제가 어제 목포 MBC에서 후보자 토론을 했어요 정치 구단이 구수한 사람한테 혼났습니다 어떤 거를 아니 그러니까 왕몽왕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저희 아버님은 독립지사인데 6.25 훨씬 전에 돌아가셨는데 6.25 때 인민위원장을 했다 그리고 제가 아 그런 이야기 뉴욕에서 살았는데 LA에서 어쨌다 심지어 국정원장 하면서 하얏트 호텔에서 무슨 여성하고 이런 얘기를 막 하니까 이게 도대체 옛날에 토론이 안 되겠더라고요 양김 시대 때 그런 찌라시들 많이 돌았는데 아니 지금도 카톡에 그걸 많이 돌아요 그게 30년 전 일인데 지금도 돌아요 그런 게 아직도 돌아요? 찌라시도 돌기 때문에 저는 그런 사람들을 다 고발해가지고 30년 전 일인데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아가지고 다 벌금을 내요 그런데 지금도 간혹 돌아다니니까 거기 소위 카톡 찌라시를 보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옛날에는 혼났죠 카톡 찌라시가 아니고 그 외에 유인물로 해가지고 유인물로 돌아다녔죠 막 뿌리고 그랬었거든요 결국 대박난 것은 목포의 MBC입니다 엄청나게 시청률도 높았고 재미있었겠네 재미는 있었겠네 한번 보세요 재미있는 거야 그래서 그래서 그 댓글이나 우리 해남완도 진도 군민들이 아 박지원이 외부 지원을 하는 이유를 알겠다 어떻게 한동훈 위원장이 저런 사람을 공천하냐 재미있어요 그런데 사실이 틀린 것을 가지고 제가 딱 고소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지만 제가 고소를 하면 저보다 나쁜 사람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 이 사실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팽팽히 맞사는 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실시평생 이렇게 못하는 정보는 처음 봤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독한 말을 안 하시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처음 제대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제대로다 네 제대로죠 자 보세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최악이다 그것은 네 최악은 김영삼 IMF로 나라를 절단했고 네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최악 최악 최악이었고 윤석열 정부는 최 최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 생각하는 것은 뭐냐 당신이 굉장히 대통령을 잘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누구 뭐 생각할 필요 없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변해야 되는데 당신은 지금 대통령을 내가 최고로 잘하고 있다 내가 문재인보다 더 잘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때려잡으라면 물가나 은행 금리는 못 때려잡고 입만 벌리면 문재인 민주당 이재명 때려잡으니까 결국 국민이 분노해서 지금 어렵잖아요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이조 심판론을 꺼내고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잘 안 먹히는 건 같습니다 아니 이조가 이재명이 조국이 대통령입니까 참 나 이상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처음부터 여당 비대위원장 대표라고 하면 윤석열 대통령을 보좌해서 국정을 원활하게 이끌고 보조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못한 게 뭐냐 협치 아니에요 그러면 야당을 설득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정치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 사람도 입만 벌리면 부전자전이야 윤석열 한동훈 똑같아 문재인 민주당 이재명 이분은 한술 더 떠요 운동권 척결이다 자기들은 왜 운동권 원희룡 함은경 윤희숙 홍천하면서 자기들 운동권은 좋은 운동권이고 운동권이 뭐 죄진 것도 아니고 민주당의 운동권은 아니 그 운동권 때문에 이 나라 민주화가 됐고 그 덕분에 한동훈 편하게 공부해서 편하게 공부해서 4학년 때 고시 합격한 거죠 고시 합격해서 지금까지 잘해보고 살잖아요 본인이 평생 출세라고 생각하는 검사를 하고 했었지 않습니까 난 제일 웃기는 게 그런다고 하면 국민의힘 후보들도 운동권을 공천 안 해야 되잖아요 척결을 대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원희룡 함은경 윤희숙 뭐 많아요 하태경 이런 분들 하태경은 탈락했지만 이런 분들은 괜찮아요 민주당에 야당에 있는 운동권은 나쁜 X예요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제정신이 아니에요 지금 다 급박하니까 급발진하더라고요 개 같은 쓰레기랑 쓰레기 놈 뭐 이런 거 막 해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더 웃기는 것은 내가 건의했다 내가 97일간 비대위원장 했지만 나는 잘못한 게 없잖아요 책임을 윤석열 대통령한테 넘겨보래요 어쩌면 제가 비서실장하고 김대중 대통령을 수십 년 모셨지만 영광은 대통령한테 보내는 거예요 잘못은 책임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 기본적인 것이 없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그래서 홍준표 대구시장도 그 점을 지적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패티김 노래 4월이 가면 떠나갈 사람 5월이 오면 울어야 할 사람 윤석열 패티 윤석열 김건희 아니 목련꽃이 활짝 피고 오늘 아침에 제가 여의를 사는데 여기 방송국 오면서 벚꽃이 너무나 예쁘게 피어있어요 목련꽃 활짝 피었는데 김포가 서울대에서 한동훈 거짓말쟁이에요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요즘은 레퍼토리가 하나 늘었어요 조국 엄청나게 비난을 해주니까 조국 혁신당은 조국은 자꾸 올라가 그래서 조국의 가장 강력한 선거운동원은 한동훈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오히려 비난을 하고 그걸 가지고 기사를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만져서 키워주잖아요 그러네 네 그런 측면이 있네요 이게 지금 국민의힘이 자중질환에 빠진 것 같긴 한데 원장님한테 이걸 여쭤보는 게 낫겠네요 총선 이후에 이게 이른바 지금 한동훈파가 형성이 돼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존에 한동훈파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파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홍준표 시장은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분 생각 유승민 과거 대선후보의 생각 이런 분들의 생각이 다 각기 다를 거란 말이죠 총선 끝나면 그냥 다 대선을 생각할 텐데 당연하죠 국민의힘은 어떤 식으로 만약에 국민의힘이 야권이 범야권이 180이나 190이나 이렇게 큰 대승을 거둔다면 지금의 일반적인 평가처럼 그렇다면 200석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여권은 총선 이후에 어떤 재편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누가 주도권을 잡고 갈지 그것도 참 궁금하거든요 제가 정치 구단이라고 전 대표처럼 김영삼 대통령을 받아가지고 총리하면서도 받아가지고 대통령 후보가 되잖아요 그런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받았다가 그 다음날 또 다 내 책임이다 하고 배짱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여의도 문법을 모르고 서초동 사투리를 쓰는 거예요 서초동 사투리는 폴더 인사지 딱 수사했다가 총장이 틀렸어 다시 해 다시 잘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그런데 정치인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서초동 사투리는 그겁니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벗어나지 못하고 윤석열 대통령도 당신이 대통령을 제일 잘하고 있다 이 착각은 검찰총장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명령하면 들어야지 의사 의대 정원 2천 명이지 무슨 헛소리야 또 한동훈 그래 내 잘못 없다 그럼 누구 잘못이야 하고 야단쳤는지 안쳤는지를 모르지만 그 다음날 한동훈이 다 내 책임이다 딱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총선이 끝나면 미리 예측을 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 예측을 하는데 민주당은 저항의 DNA가 있고 국민의힘은 순종의 DNA가 있어요 그리고 권력을 기가 막히게 냄새를 맡고 줄을 잘 써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총선 후 설사 그런 일이 없겠지만 국민의힘이 승리한다고 하더라도 바로 대선 전국으로 가기 때문에 그럼요 윤석열 대통령은 험한 꼴 당한다 만약에 패배하면 험한 꼴 당한다 지금도 그러잖아요 함은경 후보가 팔당해라 조혜진 후보는 무릎 꿇고 사죄하고 내가 대통령실 사퇴해라 또 함은경도 야단 맞고 맞았겠죠 내가 잘못했다 그렇지만 패배했을 경우에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힘에서 쫓겨나든지 버림받을 것이다 당연하죠 스스로 탈당하게 만들 것이다 사실상 출당이네 그렇죠 그것이 우리 정치 역사예요 천하에 김영삼도 김대중도 그렇지 노무현도 그 길로 갔어요 그런데 정치 백지인 윤석열 대통령이 살아남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대통령들도 그랬는데 자기가 잘한다고 생각하는 저 착각을 대통령이 변화해야 변해야 나라가 삽니다 총선 이후에 그 책임이 대통령의 출당 한동훈은 그러면 호만골 안 당합니까? 한동훈은 국회의원도 아니고 비대위원장도 아니고 그 비대위원장일 뿐이죠 떠나간다니까요 떠나간다 아마 변호사 개업할지도 모르지만 부자이기 때문에 변호사 개업 안 하고 요학 간다고 했다가 요학도 못 가지 안 간다고 했으니까 그냥 서초동 낭인으로 남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국방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특별 강연 내용을 어디 상공행위에서 어디에서 했던 내용인 것 같아요 자유시장경제 와 관련된 내용을 군 장병들의 정신교육 교재로 사용을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비디오를 보여주고 장병들한테 이제 이게 정신교육 일환으로 대개는 다 좋는데 가서 이제 자러 가는데 훈련은 안 받으니까 근데 이게 얼마나 정신교육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교재로 사용하려다가 이거 광권선거 아니야? 뭐 이런 지적을 받고 하루 만에 연기를 했어요 조혜진 국민의힘 후보가 지적한 게 맞아요 내각 총사퇴해야 돼요 저것은 신원식 국방장관이 그런 분이에요 그전에요 유신 때 박정희 전두환을 그런 식으로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렇죠 박근혜 때도 저 박지원은 예비군 교육장이어서 할아버지도 빨갱이 아버지도 빨갱이 박지원도 빨갱이다 3대 빨갱이라고 교육을 시켰어요 아니 제가 예비군 교육 그 관계 한 20년 전인 것 같은데 그때도 제가 보기에는 자유민주주의 아닌데 자유민주주의라고 색칠된 그러면서 막 색깔론이 덧씌워진 그런 이상한 비디오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짓을 해서 제가 국회에서 현역 국회의원인데 어떻게 경상도 사천에 있는 우리 할아버지 호적을 진도로 내가 세탁할 수 있느냐 이건 대통령도 못하는 거야 우리 아버님은 독립지사다 내가 근데 그게 예비군 교육에 나왔었다고요? 나왔어 했죠 2000년 6.15 정상회담 특사이기 때문에 북한을 다시 다녔기 때문에 나를 비난하는 것은 좋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김관진 국방장관이었어요 아 그 시절에 그 시절 깜짝 놀래가지고 알아보겠습니다 해가지고 다 폐기했다고 이제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김관진 국방장관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이번에 신원식 국방장관이 했을 거예요 저는 대통령이 대통령실에서 그런 바보 같은 짓은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총체적으로 보면 윤석열 정권은 바보들의 행진이 계속되고 있다 그래서 저는 박정희 전두환 대통령 때보다도 더 독재 정권이다 대통령을 우상화하려고 한다 그런데 다행히 군 내부에서 이건 아닙니다 하는 것을 받아들여가지고 폐기한 것은 또 연기했다고 그러는데 하지 않은 것은 잘했다 그렇지만 어떻게 이런 발상을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저는 내일이 모레가 사전투표 날이에요 제외 동포들의 투표율이 63% 거의 62.100% 이렇게 올라간 것은 이분들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민주주의를 우리가 살고 있는 대사를 이런 범죄자를 보내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화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제외 투표율이 높은 것은 우리 민주당 진보개혁 세력한테 유리하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는데요 4월 5일 6일 내일 모레 사전투표로 윤석열 이 독재 정권을 심판해야 된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은 투표장에 나가는 것도 투표장에 나가서 좋은 후보 좋은 정당에 투표하는 것도 행동하는 양심이다 하는 우리 국민의 이번 내일 모레 행동하는 양심의 모습을 나타낼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마지막으로 조국 혁신당 조국 대표도 그렇고 이재명 대표도 이번에 만약에 야권이 승리를 한다면 거기도 대선 모드로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야권도 저는 아직 조국 대표에게 현실 정치로 나오도록 많은 조언을 했고 조국 대표도 사석에서 제 정치적 멘토가 박지원 대표입니다 이렇게 저하고 좋은 관계예요 그렇지만 조국 대표가 아직은 비록 이번 여론조사에서 3.15 꼼충 이재명 한동훈 조국 이렇게 올랐지만 대통령 후보로 나설 준비는 아직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안 하지만 돌풍이 계속 되고 그러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모르죠 물론 대법원 정치는 살아있기 때문에 모르죠 대법원 판결이 가장 중요한 변수기를 합니다 조국 대표도 대법원 판결에서 대법원 판결은 한동훈 비대위원장 자격이 없는 분이에요 검사 법무부 장관이 헌법정신인을 망각하고 감옥간다 영치금 많이 받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참 무식한 사람이다 제가 법사위원을 12년간 했어요 그런데 그건 무식한 거고 대법원의 최종 판결은 받아봐야죠 그렇지만 여러 가지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는 조심스럽게 파기완성의 가능성도 있다 일부 파기완성이 되면 굉장히 길어지죠 고등법원에서 재판을 하기 때문에 사법부 문제에 대해서 정치권에서 또 오늘 방송에서 얘기하는 것도 옳지 않아요 그렇지만 무죄추정은 원칙이 있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입만 벌리면 조국 선전해주는 것 조국 혁신당이 올라가는 거예요 한동훈이 요감은 올라가요 민주당도 한동훈이 이재명도 한동훈이 욕하니까 우리 올라가잖아요 그러듯 하지만 저는 파기완성 여러 가지 죄가 있으니까 그중에 한두 가지라도 파기완성되면 결과가 참 이상하게 나올 것이다 그러한 것을 보고 조국 대표는 어떤 것을 결정할 것이다 그렇게 보지만 저는 지금도 모든 여론조사에 차기 대통령 적합보에 이재명이 압도적으로 30위 한동훈 2등 저 밑에 3등으로 조국이 나타난 것은 인정을 하지만 저는 국민은 이재명을 원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이번 보도에도요 이재명 매직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데서 보세요 뭐라고 비난해도 차기 대통령 후보 적합도 1등 우리 민주당이 경선 과정만 하더라도 엄청나게 패배할 것으로 알았지만 지금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저는 그래요 언론이 지금까지 예측한 결과를 맞춘 적은 거의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부 언론의 부추금에 민주당이 놀아나서는 안 된다 뭐 굉장히 많이 나갈 것이다 라는 부추금 네 그렇죠 이건 보수 대결집을 바라는 보수 언론이 다 그렇게 모두를 하더라고요 여전히 그러면 민주당 자체만으로는 151석 지역구 비례 다 포함해서 그게 목표고 그것이 되면은 승리하는 거예요 그게 승리다 그런데 만약에 윤석열 국민의힘의 과반수를 주면은 지난 2년간 살림살이가 나아졌습니까 남북관계 민주주의 외교가 총체적으로 바탕 났는데 3년 더 가면은 의회 권력까지 잡으면은 나라가 망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과반수 151석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언론에서 막 붙이고 있잖아요 이것은 보수 대연합을 촉구하고 있는 기사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끝까지 겸손해야 된다 끝까지 더 겸손하고 더 낮은 자세로 캠페인은 치열하게 하자 그래서 이 박지원도 하루는 해남에서 하루는 서울에서 4시간 반 출퇴근하고 있다니까요 오늘 저녁에 또 내려가요 어제 저녁에 올라왔어요 대단하십니다 대단한 게 아니구나 열심히 해야 유권자가 감동합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혼을 바쳐서 해라 열심히 해라 그래야 유권자가 미동을 한다 미동밖에 안 한다 그렇죠 아무리 진심을 다해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국민을 하늘처럼 생각하면서 열심히 겉으로 열심히 하지 말고 혼을 바쳐서 해라 진심을 다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수십만 번을 이야기를 해야 조금 바뀌는 것 같아요 그렇죠 조금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민주주의가 참 민주주의라는 게 무서워요 해외 동포들이 62,3%를 투표하는 것 이건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 우리 외국에서 보니까 이건 아니다 심파라는 거예요 국방부 윤석열 대통령 연설을 맞이하고 정신교육한다고 정문교육한다고 이건 아니다 51분 윤석열 대통령 담화 발표했는데 국민하고 싸우자는 것 아니에요 의사 내가 2천 명 정했으면 따라 당신들이 9번 이겼는데 나는 화물인한테 때려부실때 부숴버릴 거야 이제 대화하자고요 내일하고 모냅니다 사전투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부 언론에서 민주당이 뭐 180석 190석 200석 한다 이런 보도에 현혹되지 말고 열심히 하자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전남 해남 완도진도 더불어민주당 후보 박지원 정국 국정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국TV의 정치건색 다시 제가 말씀드리죠 구독 좋아요 사랑입니다